네, 그럼 켜볼게요. 우리 수리하는 거 영상 찍어서 네. 유튜브에 좀 올리는데 목소리 나가도 괜찮겠어요? 아, 네. 괜찮아요. 이상한 화면은 켜면 무조건 떠요? 네네네. 네, 일단 켜보고 이게 컴퓨터가 오래돼서 시킬 때가 좀 느려요? 어... 부팅되는 속도는 그러니까 시무스 말고 윈도우 속도는 느릴 수 있는데 시무스까지는 다 똑같아야 되고요. 일단은 뭐 사양 높은 요즘 컴퓨터도 느린 것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고 시무스까지샷 오래 걸리긴 하네요. 이상한 문건은 언제쯤 떠요? 부팅될 때 뜨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바타 화면 시작하면 떠요. 무기식이 따라서 바탕화면에서 뜬다는거죠? 네네 일단 바탕화면에서 뜬거는 윈도우 문제형이 높구요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실을때마다 달라가지고 뭐 10분이래요? 어쩔때나 5분이상 넘어갈 때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거구요 어쩔때나 바로 켜줄때가 있는거구요 지금 많이 느린거죠? 지금 이정도면 느린거구요 뭘 바꿔야되요 잠깐만요 다시 끄고 이거 기다릴수 없으니까 시모스 들어가 사장좀 먼저 볼게요 지금 보면은 cpu는 높아요 옛날거에도 i5고 메모리 8기가인데 지금 일반 하드가 들어있거든요 이 하드디스크에서 윈도우 읽는게 오래걸리는거 같아요 지금 사양은 괜찮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까 계속 똥글뱅이만 돌았잖아요 시모스는 다 금방 읽히고 이 하드디스크를 읽을때 너무 오래걸리는거에요 그래서 하드디스크 자체도 느리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프로그램도 막 엉켰을거 아니에요 떴을때 이상하면 떴다면서요 이제 그게 다 윈도우가 엉키고 하드도 오래되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경우 요즘에는 SSD라고 들어 봤어요 SSD를 무조건 달아요 새꺼이템에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하드디스크 대용인데 속도가 되게 빨라요 기본이 빠르기 때문에 SSD 달면 되게 속도도 좋아지고 깨끗해질거 같아요 만약에 안에 중요한 자료 있다고 하면 세팅한 다음에 하드 붙여서 데이터를 빼야되고 자료 없다고 하면 그냥 하드 빼버리는게 낫고 지금 콘덴서 같은거 터진것도 없고 오래됐다고 하는데 먼지도 없고 깨끗해요 제가 볼땐 고작업만 해도 깨끗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그래픽카드도 좀 바꾸고 싶은데 네 지금 엇그레이드 하는게 게임 하려고 하는거에요? 네네 그래픽카드 엇그레이드 하려고 하는게 게임은 뭐 할거에요? 이게 무슨 파크인가 뭔데 그 게임인데 컴퓨터가 그래픽카드 높은거 하고 싶은거잖아요 근데 컴퓨터에다가 그래픽카드만 딱 센거 넣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맞아야되요 메인보드나 파워에서도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옛날 삼성파워 잖아요 얘가 기껏해보다는 200W가 될거거든요 그거 할거면 일단 파워를 바꿔야되고 그래픽카드도 이제 급을 해야되는데 이게 부조화에요 옛날 스펙에다가 그거 달면 GTX 1060 이런거 970 달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사양도 보면 i7이죠 i7의 8기가 GTX 이런데 그걸 원하면 별도의 컴퓨터를 꾸며야되요 얘 갖고는 안돼요 얘는 그냥 근데 얘도 버릴 컴퓨터 아니잖아요 얘는 그냥 ssd 달아가지고 이 선에서 쓰던가 하는거고 지금 그래픽카드가 되게 낮은 사양이긴 해요 그래서 어느정도 급으로 올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시스템이면 뭐 그래픽카드 GTX 1050 정도 그 이상 올리면 아까워요 그래픽카드가 서로 밸런스가 안맞아요 이거는 안되겠네요 그렇죠 그정도 하려면 전체적으로 요즘 사양으로 바꿔야되요 메인 버그부터 해가지고 싹 그러면 요 사양으로 하게되면 가격이 어떻게 i7에 지금 구글맥 하려면 대충 사양을 뽑아 봐야겠지만 글쎄요 게임일건 요즘 뭐 이거 살거면 원체만 해도 100 이상 쉽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100 이상 쉽게 견자 한번 뽑아볼래요 이거는 네 이거 한번 뽑아주세요 그럼 ssd만 달면 얘는 일단 그렇게 해서 해보면 재속도 나을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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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팅속도가 한 10분정도 되던건데 한번 시간 보겠습니다 전원을 켜고 시작 스타트하고 벌써 부팅된거야 10초 지금 10초 걸렸죠 못찍었으니까 하드노우나 불량으로 부팅 10분정도 최소 5분 이랬던 컴퓨터인데 워낙 바탕이 좋아서 i5 8기가라 지금 ssd만 달아줬는데 한 10초 10초 좀 안되서 부팅이 됐네요 넘어가는거 보면 속도도 꽤 좋고 또 한참 쓰실것 같네요 손님 오면 출고하고 맘에 들어 하실것 같네요 심지어 시간이 엄청 빨라졌어요 이렇게 케이스는 따로 판매하나요? 케이스는 없고, 방전기 방지 비닐을 넣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거 꽂힐 때는 어떻게 해요? 제가 가르쳐 드릴께요. 지금 부팅이 됐잖아요. 제가 일부러 케이블 빼놨어요. 여기 보시면 노는 케이블이 이렇게 빼놨죠? 얘랑 얘랑, 얘는 전원이에요. 이렇게 빼놨으니까 이렇게 껴서 끼면 드라이브가 하나 더 생길 거예요. 내 컴퓨터에. 그래서 전기 꼭 끄고 해야 돼요. 끈 다음에 켜고 뺄 때도 끄고 빼고요. 어렵지 않죠? 이 구멍만 껴서 하면 됩니다. 보실 거 있으세요? 가능해요. 이 정도면 한참 쓰실 것 같아요. 생각돌하시면 빠르더라고요. 꺼 드릴께요. 네. 원래 바탕이 좋아가지고요. 네. 뚜껑. 고유. 고유. 고유.